안녕하세요. 동미뉴 무비리뷰의 전동민입니다. 여러분,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. 제가 이 영상을 켠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께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. 아,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이잖아요.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영화리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. 아,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올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는 소재로, 주제로 같이 소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기 때문에,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어, 많이 부족하죠. 여전히. 아, 올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리뷰하고 유튜브 활동 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돼요.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단편영화, 이제 단편영화 연출작이죠. 데뷔작이죠. 열심히 준비해서, 또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, 또 건강 조심하시고, 건강하시고, 행복하십시오. 그럼 저는 이따가 영화리뷰, 혹은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